안녕하세요. 완도수사입니다. 우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역시 바람에 비바람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물량이 확 줄었는데요. 그래도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항석어도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고요. 중화세에도 양이 거의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. 거의 690상자 정도 나왔는데요. 그만큼 물량이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. 항석어가 굉장히 선도가 좋습니다. 천물대다 보니까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. 갈치는 정말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. 왜냐? 갈치가 정말 많이 안 나왔고요. 이렇게 항석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항석어가 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항석어가 제철이잖아요. 항석어가 탱글탱글하고 정말 좋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돔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참돔을 갖고 왔습니다. 참돔 가격 보이시죠? 오늘 참돔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어제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참돔 원하신 분들은 꼭 사시미 참돔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왜냐하면 참돔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시미 참돔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집에서 딱 구워주시기 좋은 사시미 참돔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원하신 분들은 사시미 참돔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삼돔을 꼭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